안녕하세요 펴만드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컨텐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9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9월 11일 다나 가입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펴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몇가지 답변하고 시작할까요 일단 첫번째 청장님 9월 가격 좀 내렸나요 이제 곧 신제품 나오잖아요 가격은 내릴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신 분 많던데 안 내렸어요 8월 대비 눈에 띄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10만원 폭으로 차이나는 거 없고 5만원 폭도 눈에 거의 안띕니다 한제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1,2만원 혹은 몇천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가격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제품 나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더 안내리고 있다고요 어 그리고 또 물어보는게 이런게 있어요 송주님 이더 채굴 고심 종료된다는데요 뭐 포스에서 아니지 포웨에서 포스로 바뀌는데요 지분증명 바꾸니까 채굴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글칼 싸지는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지금 채굴하고 그래픽카드 가격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그냐면은 한 올해 3,4월부터 이미 전기세보다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이 나서 신규 글칼 사서 채굴기를 증가시키는 분은 없었어요 중고를 사서 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어 그 분위기는 국내 최대 채굴 커뮤니티인 땡글에 들어가시기만 해도 여러분 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채굴하고 글칼하고 연관시켜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더 좋은 신규 채굴 코인 나오지 않는 이상요 세번째 달러가 급격히 고공상승중인데요 송주님 지금 급하게 그렇게 사야될까요 어 이 질문 달러는 오르고 있는데 실상 이제 고시스러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생산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3000 cc가 아직 물론 수입량을 어전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팔아먹기 힘들어지니까요 어 재고가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재고 뭐 많이 쌓인건 상위제품이에요 아니면 저 비인기제품에서 상공오고 이런 애들이고 그 여러 번 많이 쓰는 60 뭐 60 ti 70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6년도 별로 안 받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뭐 신제품 나온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겨우 이제 출시가 가격 기준까지 내린거에요 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에요 출시가까진 갈 일 없다 그랬더니 뭐 상당히 실망하신 분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신제품 나올 때 돼서 출시가 가격까지 간거에요 그러니 사실상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신제품 다들 기다리고 있지 뭐 구제품 사려고 할까요 그래서 어 극한 미리 살까요 라는 대답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80이나 90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하십시오 그러나 60이나 뭐 60 ti 급이 딱 만족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사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등급은 내년 되서 나올 거고 달러가 한동안 고공행진 할거기 때문에 내년 되서 나온다는데 크게 싸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미리 산다기보다 뭐 컴퓨터가 좀 급하시다면 그냥 60이나 60 ti 정도 사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안 급하면은 내년 신제품 다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괜찮아요 한 1년 패스 해버린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제품 언제 출시하나요 자주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요 11월 말 전에는 출시할 거라고 관계자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 게 기존 제품 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시 시기를 미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제품이 어 재고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밀어봤자 유저들도 똑똑하니까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제품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10월 말일 거고 늦어도 11월 말 사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날짜가 언젠데 물어보셔 봤자 변경될 확률도 높고 정확한 날짜를 아예 얘기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출시될지는 몰라요 자 그렇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렸고요 이제는 펴보면서 과연 8월 하고 얼마나 가격이 변경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이엔드 구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제품 솔직히 신제품 출시 코앞이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다소 올랐어요 이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특가하던 제품들도 좀 빠졌고 최저가 제품들도 좀 빠졌습니다 그다 보니까 최저가 바로 위에 약간 더 비싼 제품들이 이제 최저가가 된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90T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최저가인 애들도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더 내리는게 눈에 보이는데요 요거 빼고는 싹 다 어느정도 올랐다 봐야 돼요 90TA랑 90TA 빼고는요 빼고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는 4000CG 비싼게 나올 것 같은데 4000CG 패싱하고 3000CG 상급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6800XT나 4080CG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쪽 라인업은 사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이번 달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뭐 이정도만 해도 게임 충분히 할마도 안 느낌되는 고성능 제품들이죠 이 고성능 제품들 꽤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다만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만원 떨어지거나 몇천원 떨어지거나 진짜 많이 떨어져 봤자 뭐 2만원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체감이 안될겁니다 다만 드럽게 안 팔리던 6750 이 제품은 꽤나 큰 폭으로 4만원 떨어졌어요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사실 6750하고 675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6750이 너무 비싸게 나와있더라구요 당연히 이게 안 팔리는게 정상이었어요 6만원이나 차이나니까 성능 차이는 몇프로 낮지 않는데 그 가격을 그냥 좁혀준거에요 내려봤자 의미없는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6750도 안 팔렸는데요 뭐 6750 내렸다고 잘 팔리겠습니까 실제로 이 제품들은 상공육공태에랑 가격대가 엄청 붙어있어요 상공육공태에랑 가성비도 비슷합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훨씬 안정적인 상공육공태에 쓰는게 맞지 굳이 6750? 6750? 다용도로 쓰기도 불편한? 이 제품들 쓸 이유가 없는거죠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상공육공태에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상공육공태가 6600이나 6650에 비하면 가성비가 떨어진건 맞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하게 쓰고 다용도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NVIDIA 제품이 좋습니다 제가 6000C 쓰고 있는데 아직도 뭐 드라이버 오류가 가끔 나거나 아니면 검은색하면 깜빡임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잘 쓴다는 분도 있지만 불편하면 겪는 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650이나 6600 추천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6650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은 3650Ti로 하고 차선책은 6650XT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성능 쓰고 싶은데 하는 분은 3070까지는 그래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라인업들은 올해 안으로 신제품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6012가나 2060 2069 슈퍼 싹 다 끝물이에요 물건도 없고 가입도 안 쌉니다 그냥 이제는 2060 보지 마십시오 그럼 청주님 뭐 사야되는데요 6600 청주님 똑같은 뭐 오류 있어가지고 별로 맘에 안들어 하시는데 이거 사야되요 그래? 어.. 3060 사십시오 3060 가격 많이 내려왔어요 3060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3060Ti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2060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 비싼 요런거 쓰는거 보다 그냥 3060 쓰십시오 3060 하아 진짜 오랫동안 비추천했는데 지금은 슬슬 제 값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얘가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게 정상해야겠죠 이 고유권도 처음 낳을 때 한 4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그 값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급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불편한 감수할 각오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 6600이 좀 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요거 가시는거 별말 안하겠습니다 본인이 감수하겠던데 내가 뭐라그리겠어요 가성비가 좋은건 맞거든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밑에 어.. 로우엔드는 아니에요 엔트리 엔트리 메인스트림 사이에 있는 애들 요놈들 볼텐데요 3050은 아직 좀 비싼거 같아요 3050 성능이 솔직히 1260ti는 별 차이가 없는데 6만원 차이 나죠 3050은 좀 애매하고 1260ti 2060ti는 살만한거 같아요 살만한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2060 사지말라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저는 30만원 예산 정도 밖에 없는데 살게 없잖아요 와.. 그나마 2060이 희망이었는데 2060은 이제 쌀 때는 33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1660ti 쓰시면 될거 같아요 다만 얘기할게요 여기 라인업부터는 절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진지 여러분 가늠이 잘 안될텐데 밑에 펴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안 보신 분 많던데 자 1660을 쓴다고 쳤을때 1660 슈퍼너 1660ti는 성능 비슷합니다 음.. 풀HD에서도 있잖아요 원활하게 돌아가는 내가 생각해 이제 평균 한 80프레임 정도 나오면 원활하게 보거든요 70은 최소 프레임이 50 밑으로 떨어진게 많기 때문에 불편해요 80정도 나오는 그런 게임이 4종 밖에 안됩니다 FHD에서도 QHD 부터는 3종 4K는 그냥 뭐 롤밖에 안된다고 봐야돼 래식이나 그러니까 사실 절대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러분 게임 자 상구 유건만 돼도 몇종이에요? 7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구사항 빼고는 FHD에서 잘 돌아간다는거에요 그것도 상업 정도로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을 좀 하고 싶으면요 나는 웬만하면 상업플레이 즐기고 싶다 하시면 FHD에서 3060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수준이 안되죠 그 수준이 안되니까 게임 좀 저는 재밌게 즐길래요 하시는 분한테 적합하다고 생각 안해요 저사양 게임 즐기거나 캐주얼 게임 즐기시는 분들만 그냥 이 정도급을 써도 무난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작 지점은 6600포터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돈 좀 더 보태서 3060부터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애들은 굳이 산다면 1660ti만 생각해보시고요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거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메인스트림이랑 하위 메인스트림 하위 빼고 엔트리 로어 엔드 구간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그냥 사면 손해 있는 라인업입니다 이거 화면 표시하는 기능 정도입니다 성능이 지금 내가 방금 169Ti도 깠는데 얘가 80% 성능 나온다잖아요 얘들은 40% 이하인 애들이에요 진짜 잘 나오는 애들이 40% 중반이에요 이거 성능의 절반입니다 169Ti 성능의 절반 근데 가격은 네 4만원 4만원 차이예요 이거 왜 삽니까 화면 표시하는게 필요한데요 그럼 내장 그래픽 있는거 쓰십시오 어 이제 새로나올 AMD 7000시리즈 CPU 내장 그래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텔은 원래 F버전 안사면 내장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있는 CPU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능 나와요 굳이 여기 있는 애들은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어 엔드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요새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해시점에 그렇게 산다면 어떤 제품이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지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보통은 최종 마무리를 또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옆에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잡사를 기르기 때문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휴일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그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